지금부터는 작품의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배우분들 모시고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품의 주역분들 한 분 한 분 무대에 모셔볼까요? 먼저 남일경찰서 형사이자 기생물 소탕작전에서 한몫을 하려고 노력하는 원성 역할의 배우 김인권 배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와주세요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또 중앙 뒤쪽에 보시면 영상 기자님들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뒤쪽에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서 기다려주시고요 아 오른쪽 네 잠시 오른쪽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혼자인 수인을 늘 아빠처럼 지켜주는 남일경찰서 강력 3팀장 형사 철민 역할의 배우 권혜오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중앙 뒤쪽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기생생물의 전멸을 위한 전담반 더 그레이의 팀장 준경을 연기하신 배우 이정현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계제님들께 시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왼쪽이요 또 중앙에 계신 계제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뒤편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계제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배우도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기생생물의 정체를 파헤치는 전 조직원 현 수인의 파트너 강우를 연기하신 배우 구교환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계제님들께 시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이팅으로 몇 번씩 바꿀까요? 아, 그렇구나 네, 가운데 계신 계제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뒤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계신 계제님들께 시선 먼저 주시고 계시고요 중앙 뒤쪽을 보시면 영상 기사님들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에 또 기생생물을 그려와서 포즈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배우도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다음 배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생생물 하이디와 기묘한 공생을 시작하게 되는 인간 수인 역을 연기하신 배우 전손희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계제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앙 앞쪽에 계신 계제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중앙 뒤쪽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계제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릴게요 아 몸까지? 네 감사합니다 전손의 배우는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주시고요 기생수 더 그레이를 완성시켜주신 믿고 보는 앙상블 배우분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다시 한번 모든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표시 유념하셔서 자리해주시고요 역시 시선은 동일하게 왼쪽에 계신 계제님들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에 다같이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중앙에 계신 계제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뒤쪽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중앙 뒤쪽에도 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잠깐 틀어서 오른쪽에 계신 계제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친근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사님들의 주문이 들어왔고요 왼쪽에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분들 무대 아래에서 잠깐만 대기해주시면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래에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역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신 걸 보니까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해소 조금씩 하기 위해서 바로 거두절미하고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에 메인 요구편 네 지 T A